안녕, 나 너 왜 전화했는지 알아? 아, 네 언제든 재미없으면 나가도 되지? 그럼 하고 뭐지? 그럼 안 부르면 되잖아?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보다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에 더 집중하면 쉬운데 그런데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무슨 상관이야? 음... 누나, 오늘까지만 누나라고 부를게요 내일부터는 다시 선배로 지내요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이제 우리 그럴 때 된 거 선배도 다 알잖아 음, 이게 현실적이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결국은 다 헤어지고 끝 다들 어떻게든 사니까 괜찮아? 비슷한 걸 반복하면서 잘 살 거야 여태까지 다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하나 할게 세상에서 네가 제일 귀여워 너 없이는 하루도 더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눈물 날 것 같아 괜찮아, 눈물 다 들어갔어 거짓말 충분히 했으니까 나 가도 되지? 먼저 갈게 거짓말 또 하고 싶으면 1년 후에 봐 안녕